오늘 사로잡힌 운동 중 화이팅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드디어 올라가면 하나도만 이끝이 오늘 정말 좋은 영상만으로 바로 방문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노래 여러분들의 사랑하시기 모두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더 비쌔니 네 정말 새로운 영상만으로 정말 반영되고 네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시는 모든 모든 분들께 다 드리고 싶지만 네 네 올해의 주인 분이 바로 제가 손에 그릴 수 있는 초보안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해요 인턴 신문 엘네이 네이색 뮤직월드 호텔 선바이트 아들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수사원자는 방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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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사원자는 방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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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ünü 방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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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 방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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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